여자분들은 결혼의 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에 이제는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올해 누울삼재라서 결혼하면 안 좋다. 올해 결혼의 운이 들었다고 해서 다 올해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신공 황우신당입니다. 어느덧 개면연이 시작되었네요. 벌써 1월 중순이 돼가는데요. 올 개면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사업으로 영업으로 또 가정으로 자손으로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어김없이 뭘 해주셔야 돼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띠벼론세. 첫 번째 띠인데 이 분들 올해도 삼재잖아요. 이제 우리 병자생분들 28살 되셨죠. 이제 우리 병자생분들 병자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대부분 굉장히 열심히 사세요. 근데 우리 병자생을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울컥하면서 눈물이 나. 고생들을 많이 한 거예요? 아 그럼 그래요. 글쎄 나 왜 이러지? 병자생 봐야 되는데. 28이면 아직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이렇게 울고 싶은 분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28살 되시는 병자생 여러분들 이제 나이로 치면 아직 20대예요. 그쵸? 그쵸? 근데 우리 병자생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다 보니 마음은 급하고 되는 일은 없고 무엇인가 손에 잡힐 듯 잡히지를 않으니 굉장히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힘내세요. 힘내시고 어쨌든 올해 2023년도 개묘년에는 우리 병자생의 남자분들 이제 작년에 이민년 2022년도에 열심히 살은 결과를 보시는 애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앞가림을 하고 가야 되는 나이인 것을 인식을 하시고 올해는 병자생 누울삼제 좀 안 좋은 기운이 있으셔도 굉장히 잘 치고 나가실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양력으로 한 4월 5월 음력으로 2, 3월달이 지나면서 그동안 취업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 취업이 되실 것 같고요. 취업을 해서 이제는 출근하는 것이 보여요. 우리 병자생 여자분들이 약간 우리 병자생 여자분들이 조금 아직도 마음을 못 잡으신 것 같아. 어떤 면으로 마음을 못 잡았느냐. 아직 돈에 귀중한 것도 모르고 소중한 것도 모르고 남자 때문에?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아직 철이 덜 들었다는 거죠. 본인 앞가림하는데 조금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은 결혼의 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집에 이제는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는 올해 누울삼제라서 결혼하면 안 좋다. 올해 결혼의 운이 들었다고 해서 다 올해 결혼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죠? 만나고 사귀고 인사하고 그러한 과정. 그러한 과정. 또 결혼을 하셔도 사주에 따라서 또 괜찮은 분도 있어요. 또 본인이 조그만 사업자를 내고 프랜차이즈든지 아니면 본인이 어떤 손으로 만들어서 하는 일 이런 것을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0세가 된 유치티 분들도 봐주셔야 돼요. 올해 40살이 되네요. 갑자생분들 우리 갑자생분들 이제 40살 되시죠? 참 우리 갑자생분들은 욕심 많아. 뭔 욕심이 이렇게 많아? 그 저기 뭐야 대출하면 다 갚는 줄 알아?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반기에는 금리가 안정이 될 거야. 금리가 상반기에는 들쑥날쑥 할 거예요.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도 따라서 올라야 되잖아. 물가 때문에. 그런데 올 하반기 음력 6, 7월 지나면서 금리가 안정되고 올해는 우리 갑자생분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돼. 뭔가 사업을 늘리셔도 안 되고 또 다른 거를 개업 창업을 하셔도 좀 상반기 때는 어려워요. 그 하반기 운 한번 봅시다. 하반기에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으니까 음력 6, 7월 지나고 진행하는 걸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52세를 맞이한 분들은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2세 임자생 52세 임자생 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올해 잘 치고 나가실 거예요. 올해 잘 치고 나가서 그동안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해를 보셨던 분들 사람 때문에 징그러워 죽겠다. 정말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나 출근하기 싫어. 또 사람하고 부딪히면서 돈을 버시는 분들 아우 정말 이거 사람이라는 자체가 정말 보기 싫다. 막 그럴 정도로 사람에 대한 어떤 인덕이 굉장히 부족했고 올해는 사람으로도 덕이 좀 있으실 거고 또 금전으로도 그렇게 나쁘시진 않아요. 우리 임자생 분들은 충분히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 대신에 무모한 일만 버리지 마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했던 일에 직업을 바꾼다든지 또 직장에 이동을 안 되든지 이런 일은 조금 상담을 통해서 알아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함부로 내 직성대로 내 마음 가는 대로 함부로 변동 변화를 주지 말 것 마지막으로 이제 할머니가 또 64세를 맞이한 쥐띠 분들께 말씀해 주셔야 돼요. 몸소 아프신 거 좀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경자생분들이 내가 몸에 칼을 댄다든지 시술을 하신다든지 수술을 하신다든지 이러한 기운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올 상반기까지는 좀 건강으로 인한 문제가 있을 듯 싶어요. 좀 띠별 운세를 봐 드리려고 보니까 자꾸 땅이 보여요. 맑은 물의 기운 맑은 물의 기운도 보여요. 맑은 물은 재수거든요. 재물이에요. 자 땅이 보였죠. 그동안 땅으로 투자해 놓으셨던 분들 근데 우리 64세 되시는 경자생 되시는 분들 지금 제가 굉장히 몸으로 많이 직위를 봤거든요. 파란물이 보인다는 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곧 내가 지금 당장 아니어도 올해 당장 아니어도 내년 내후년의 운이 나쁘지 않거든요. 투자하시려고 마음 먹으셨던 분들 땅에다 투자하세요. 임자생 갑자생 병자생 올해 묵는 삼재에 이어도 화이팅 합시다. 한 가지 아직 삼재풀이나 삼재 부족 안 가시고 계신 분들 문의 주세요. 안녕 어쨌든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시는 일마다 소원 성취하시라고 안씨 제자 기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